안녕하세요. 용용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미난 콘텐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바로 제 구독자 수만큼 고대잔해를 캐는 것입니다. 하지만 400개 이상의 고대잔해는 힘드니 조건 하나를 걸겠습니다. 바로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이 콘텐츠를 할 것입니다. 만약에 구독자 1000명이 못 넘으면 좀 아쉬우니 만약 구독자 1000명을 못 넘을 경우 구독자만큼 다이아몬드를 캐겠습니다. 이 말은 즉 이젠 저는 고대잔해 또는 다이아몬드를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. 에이 설마 구독자 1000명이 넘겠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